한국국토정보공사 환경에 해를 덜 입히기 위해서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분리배출하면서도 늘 의문을 품게 돼요. 이게 다 잘 재활용되는 거 맞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산업화를 목표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리플라의 서동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리시지만 외모는 더욱더 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표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그냥 대표님 하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표님이 그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안 맞아서 언제는 수염을 붙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님이 몇 살 때부터 대표님을 하셨죠? 19살 때부터 창업을 결심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8년 됐습니다. 네. 19대부터 대표님을 하신 대표님이신데요. 아직 여러분 상상대로 굉장히 앳된 모습을 하고 계셔서 아마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대표님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외모를 하고 계시지만 마음과 능력만큼은 한 70인 년 대표를 해도 이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포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 기업의 이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리플라. 네. 리플라는 제 친구들은 보통 리사이클 플라스틱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영어로 리본 다시 태어나라 하는 뜻으로 지었었어요. 리본. 네.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플라스테이즈라고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뒤에 A, S, E가 들어가면 이제 효소라는 뜻인데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연구하는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밀라제 뭐 약간 이런 거.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요? 뭐 플라스테이즈에 뭐 이렇게 원래 됐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회사를 합치기로 해서 그럼 리본의 리자랑 플라스테이즈에 플라자랑 그냥 합치자 해서 리플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니 근데 19살 때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좀 어떤 사장님들은 뭐 잘 하셔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안타깝다. 내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사장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장을 하고 싶다. 네. 아니 원래도 좀 장 많이 하셨어요? 학창 시절에도? 네. 좀 소심하고 부끄러움은 많은데 뭐 이거 하고 싶다. 뭐 이런 정책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또 많아서 정교회장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음. 자 그래서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 뭘 하겠다? 이걸로 이제 창업하셨나요? 리플라는 이제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중에서도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 중에서 한 가지만 못 먹는 미생물을 가지고 창업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재활용 공장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딱 순수하게 남겨야 이게 나중에 제품화가 될 때 아주 높은 품질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꾸 다른 플라스틱 재질 껴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미생물이 그럼 먹어 치워 없애주고 그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한 가지 재질은 남겨드리자. 그래야 재활용이 잘 되니까. 네. 라고 생각해서 다른 미생물들보다도 딱 이 미생물로 사업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그거 뭐 화학시간 생물시간 언제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생명공학 연구를 하지는 않았었고 처음에는 이제 재활용 산업의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걸 고등학생 때 읽으신 거예요? 네. 왜요? 과학탐구대회에서 재활용 산업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이렇게 주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냥 한번 좋은 성과를 내보자 생각을 해서 논문을 먼저 일단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공장 사장님들이 기고하신 글도 많고 연구자분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다양한 재질이 섞여 있으니까 최종 제품 생산할 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공장 수익성도 많이 내려간다고 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문제인데 왜 아직까지도 계속 문제로 대두가 될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이미 로봇이나 화학 유기 용매 이런 건 이미 다 써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해보신 거 말고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안 해본 걸 해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미생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19살 때? 네.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그때 부모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창업 너무 힘들다.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이 또 망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시면서는 어땠어요? 부모님 말 들을 걸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중간에 이제 몸이 힘들어서 그런 적은 있는데 또 뭐 실험 결과도 가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막 좌절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해도 뿌듯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시군요. 아니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재활용률이 아직도 높지 않죠? 어때요? 2019년에 이제 환경부 산하 이제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제 물질적 재활용이 13%밖에 안 되고 있다. 사실 나머지는 좀 태워지거나 원래 모습을 많이 잃는 형태의 재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리수거해 주신 것 중에 한 9할은 이제 태워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는데 플라스틱의 모습은 잃게 되고요. 그중에 거의 10%만 다시 이런 제품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 거죠? 기술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분리수거 능력이 부족한 건 어느 정도 아직도 있나요? 분리수거는 사실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공장에서 이런 세척 공정도 다 있고 파쇄도 잘 하시고 이미 장비 투자를 잘 하신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리수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공장 사장님이 비유하신 바에 따르면 본인이 사과의 맛있는 부분만 이 뒤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가는 공장한테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너무 불순물이 많거나 다른 재질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걸 일일이 떼어낼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과의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맛있는 부분이 10%밖에 안 남고 그걸 납품하면 통과하지만 만약에 어느 날 껍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뒤에서 이거 제품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쓸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맨 처음에 사과는 굉장히 컸는데 수박만 했는데 나중에 넘길 때는 자두만 해지는 정도로 넘기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하나만 분량이 나도 갑자기 이거 우리 쓸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미생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19살 때 창업을 해놓고 공부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거의 고3 야자 시간에 맨날 이제 4교시까지만 딱 학교에 있다가 바로 이제 자율 학습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빌린 실험실이 있었어요. 다행히 실험실을 빌려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막 계속 실험하고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거의 실험하는 데 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려니까 넌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학교에서는 그거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학교에 누구 몇 명 보내고 이런 거.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가 고집을 좀 부렸죠. 네. 이거는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서도 이제 내심 그래도 더 좋은 학교 가면 좋을 텐데 네.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긴 했는데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분들의 말씀은 네가 더 좋은 학교에 가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네가 더 좋은 학교에 가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네가 더 좋은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게 마구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굽히지 않고 그만큼 실험이 재밌었나요? 실험도 너무 재미있고 그게 아무래도 엄청 이제 과학탐구대회가 원래는 학교 단위, 시 단위, 도대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단위가 커지다가 저희가 계속 가서 전국대회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점점 큰 대회로 이렇게 나가신 거군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전공을, 관련이 있는 전공을 당연히 하셨겠네요. 네. 원래는 제가 사실 좀 다른 얘기지만 납땜하고 코딩하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해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학교를 자유전공 선택이 가능한 곳으로 다행히 가게 됐는데 제가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여쭤봤더니 너의 창업 분야는 특히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 분야는 너가 학위가 없으면 돌팔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가 원하지 않아도 이 전공을 정말 마스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생명공학으로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하고 생명공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 분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분해요? 진짜 먹는 거예요? 조금 제가 쉽게 바꿔서 원리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플라스틱은 분자량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얼마나 뭔가 분자가 많이 응집되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최소 만 이상이기 때문에 미생물 입장에서는 이 플라스틱이 너무 거대한 존재예요. 저희가 먹으려고 하면 바위 같은 존재라고 비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미생물의 크기는 2에서 5마이크로미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직접 얘를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은 아니고요. 얘가 이제 적응을 하면서 저희가 먹이를 거의 플라스틱만 주기 때문에 이 바위를 어떻게 먹지? 하다가 이제 망치를 생산을 하나 해내는 거죠. 가위라든지. 그래서 얘가 조금씩 그걸 깨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내부 대사를 하는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하죠? 그 미생물은 사실 사는 사이클이라는 게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고 있는 건데요. 겉에서 봤을 땐 이제 막걸리 같은 배양액인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쨌든 계속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유지를 하려면 계속 증식을 해야 돼요. 이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플라스틱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걔네가 오래 살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걸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우리가 그 일상에서 쓰는 플라스틱은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이것도 저도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제품 만드는 회사들에 문의를 해보니까 왜 생수병은 몸체는 이게 페트라고 하는 재질인데 왜 뚜껑은 이 말랑말랑한 피의 재질인가요? 했더니 이게 둘 다 딱딱한 재질을 쓰면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할 때 이게 편해야 되는데 누수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제품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맞는 재질의 플라스틱을 다 각각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보면 전부 그 말랑말랑한 정도가 다 다르고 그게 다 쓰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게 다 순도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럼 일단 분리수거를 할 때 좀 비슷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세 가지 정도로만 해드려도 엄청 공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요? 페트가 자주 접하셔서 친숙한 재질인데요. 전체 생산되는 거랑 폐기되는 거에 한 10년 흐름을 평균을 내봤을 때 대강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의 1이 페트 그리고 4분의 1이 원래는 PP라고 하는 도시락 용기나 배달 용기처럼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그런 재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너무 사용량이 증가를 해서 엄청나게 네, 그게 지금 3분의 1도 넘어서서 40% 이상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4분의 1이 PE인데 이 PE는 생산되는 것의 40%가 비닐로 생산이 되고 있어서 사실 분리수거로 온다기보다는 분리수거는 샴푸통, 린스통 이런 데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 반절 정도는 그냥 종량제 봉투로 가는 그런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이제 그렇게 따지면 남는 게 얼마 없거든요. 이제 거의 4분의 1, 4분의 1, 40%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는 10%밖에 안 되어서 그 10%는 사실 재활용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3가지가 거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차라리 3가지로 나누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 공정 중에서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투입돼요? 이제 공장분들이 이미 컨베이어에서 대강적으로 아 이건 피피네, 피이네, 페트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내용물이 기름, 고추장, 음료 남은 거, 곰팡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척하려면 일단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쇄 기계에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넣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나는 피피라고 생각하는 걸 넣었으니까 거의 다 피피가 파쇄되었겠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척 공정으로 넘어가고요. 세척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피피에 물에 가라앉는 페트가 껴있었다 하면 물에 뜨는 피피는 또 그대로 떠서 진전하기 때문에 세척 공정을 하면서 또 분리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 세척되면 거의 이런 곰팡이나 찌든 때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되고 있어요. 한 60도의 물에서 가성소다나 아니면 염소 계열을 살짝 희석해서 세척을 하고 계셔서 아주 깨끗하게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미생물 바이오탱크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많은 걸 먹고 딱 순도 있게 네. 많은 거를 남기고 남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렇게 해서 나온 거는 재활용이 너무나 가능한. 네. 완전히 가능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 자원의 이제 순환이 아주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이거 어릴 때도 약간 이런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음 어릴 때는 저는 되게 순진하게 모든 플라스틱이 다 재활용이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전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 산업 논문을 보고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사실 제가 냈다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에 충격을 먹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논문 저자분들 중에 공장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다짜고짜 이게 순도가 높아지면 납품할 때 가격을 얼만큼 높일 수 있고 우리 공장의 채산성도 이만큼 좋아질 수 있고 이거에 이미 돈을 이만큼 써봤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이 개발이 되면 이만큼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뭔가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그냥 술술술술 다 알려주셨어요. 아니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고등학생 때 전화하신 거잖아요. 다짜고짜. 네. 그럼 지금 제 상상하는 제 그림으로는 너 누구야? 뭐 아니면은 뭐라... 학생이야? 뭐 목소리 듣고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내가 얘기해준다 한들 네가 뭘 알겠어? 약간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뭘 해봤고 뭘 해봤는데 이건 어려웠고 이게 잘 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를 투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렇죠. 바로 전화를 끊고. 그렇죠. 그럼. 그런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전화를 굉장히 많은 곳에 해보셨군요. 네. 그러면 초반에는 좀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상처받긴 했었죠. 네. 이제 학생한테 이렇게 혹독한 나라인가. 네. 이제 고등학생인데 왜 여기에다 전화를 거냐 무례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 일단은 대표님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학생이 그곳의 대표님하고 좀 통화하고 싶습니다. 또는 전문가, 실무자와 이것도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셨고 이 얘기를 딱 해 주셔서 이게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 싶다고 메일을 여러 번 보내기도 했었고 전화를 여러 번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은 이미 열려있고 닫혀있는 분들은 끝까지도 닫혀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분들 한 10% 또 이런 정말 좋으신 분들이 연구원분들이나 공장 사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와 근데 상처받았으면 사실 그만두기 쉽잖아요. 안되겠어 하기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분들 10%의 그 열린 분들 만날 때까지 지속하셨어요? 이게 별로 당시에는 상처를 받았는데 아 나 상처받았네? 그러고 다음 이렇게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같았으면 좀 망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괜찮았던 거군요.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갑자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으로 음악을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뭐 좋아하시는 음악, 듣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저는 송소희 씨. 네. 밝은 목소리 듣고 싶으시군요. 네. 목소리가 너무 당차고 힘을 주셔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송소희의 구름곳 여행 듣겠습니다. 송소희의 구름곳 여행 들으셨습니다. 19회 창업을 하신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산업화를 목표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리플라의 서동훈 대표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표님 그 리플라에서 만드는 미생물이 그러면 종류가 하나인가요? 아니요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그 미생물에도 다 이름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리플라 1, 리플라 2 막 이런 건가요? 어떻게 맞추셨는지? 정말요? 그럼 몇 종류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등록한 미생물은 5종이 있고 이제 후보균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혼합하면 더 분해가 잘 되네 이럴 때도 있어서 그런 플라스틱 분해 능력이 있는 후보균주는 거의 300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생물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미생물과 함께 바이오탕크도 같이 판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공장 사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나는 이거를 내가 관리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다 설치를 해달라. 뭐 이럴 때 컨테이너가 필요하면 컨테이너 공사까지 그리고 기존 공정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다행히 야적부진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기계를 설계는 완료를 했고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은 기계 제작사랑 시공사랑 같이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형태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처음에는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아 그럼 생명공학을 전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명공학을 전공하시면서 이제 미생물 몇 종류 이렇게 하시다가 탱크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 아 자 그러면 그 바이오탱크는 이제 공장에 계신 분들이 아예 우리 공장 부지에 바이오탱크까지 설치해줘.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처음에? 사실 저희가 아직 산업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아서 이제 실증 규모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미리 여쭤보는 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다 조금 꼬치꼬치 물어보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한 미국이랑 한국 합쳐서 200명 정도 그 공장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기계는 예를 들어서 연속 공정이어야 된다. 우리 기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또 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서 기계를 설계를 했더니 또 그분들의 핏에 맞는 그런 발효조를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실 지금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거든요. 미국하고 한국을 또 200분을 인터뷰하고 대표님은 영어도 잘하시는군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뿐 아니라 도움을 주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 맞아요. 어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처음에 기술 개발을 할 때에도 저는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에 대해서만 컨셉만 알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연구하셨던 선행연구자분들한테 메일을 또 다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 기획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떤 관점을 저희가 좀 참고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메일을 받고 아 요거는 너무 양이 적다 더 크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조언을 받고 그 뒤에는 저희가 응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좀 봐주셔서 큰 응원과 지지가 되고 실제로 기술 개발에도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대표님 지금 함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대표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하실 때 대표님이 약간 어리다는 이유로 안 믿어주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한 분은 저희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신데 면접 딱 와서 나 사기당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대표님을 만나서 면접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진짜일까? 이런 분도 계셨던 거죠. 네. 그치만 또 그분들이 없으면 어떤 다른 곳에 경험이 많은 분들의 노하우를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대표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대표님은 생명공학 전공이니까. 음 네네. 네. 그런데 그분들 면접에서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저희는 일단 지금 뽑은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량 배양을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유전자 공학을 하셨거나 아니면 단백질 공학을 하셨거나 조직 배양 하셨거나 아니면 기계 전문가 분도 지금 50 넘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저는 좀 더 사람을 믿고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 관련해서도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실력이 없는 분들은 또 일을 잘 안 하시고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보이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잘 안 하셨을 때는 또 잘 피드백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왜 안 하셨느냐. 네. 그래요. 대표님이 그분들을 뽑은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분들은 왜 대표님을 믿었다라고 어떤 후일담에 말씀을 하시던가요? 저희가 팀원분들과 같이 일을 시작한 게 투자를 받고 나서라서 다행히도 저희가 딱 그 직급에 거의 근접한 그런 급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뭔가 일을 막 너무 혹독하게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를 원하진 않아서 직장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급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대표님도 믿으셨겠지만 급여도 맞출 수 있었고. 네. 회사 제품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데 지금은 뭐가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이 좀 둥둥 떠다니는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둥둥 뜨고 있으면 이 물과 플라스틱이 접촉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 배양액이랑 플라스틱이랑 안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고객분들에게 설치해드리는 건 그게 잘 되는 제품 설계인데 지금 실험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맞추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을 최소 10kg 이상은 넣어보고 싶다. 실험실에서도 해서 100리터 규모의 이런 발효조를 주문을 했는데요. 그게 실험용 장비는 이제 좋은 걸 쓰려다 보니까 오는 데도 오래 걸리고 설치가 막 8월 말에 된다. 이렇게 되어서. 마음은 급한데. 네. 빨리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오고 있나요 그게? 거의 이제 유럽에서 어떤 센서는 이 나라에서 오고 어떤 센서는 저기에서 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조합해서 그걸 해보려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더디군요. 네. 우리 대표님은 나이가 어리신 만큼 마음이 엄청나게 급하실 텐데 그거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문 앞에 딱 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이제 어떻게 극복해가고 계세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을 끌어가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사실 마음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해도 일단 팀원분들이 지지를 많이 잘 해주신다라고 느껴지고 이 연구가 뭔가 쉬운 거였으면 그냥 딱딱딱딱 하면 끝이겠지만 어려움도 많은 연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까 이 팀원은 얼마나 힘들까? 저 팀원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내심 겉으로 표현은 못하셔도 되게 눈빛에서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팀원분들이 대표님의 등을 두드려주며 지금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리플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을 할 때 잘하려고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사과 껍질을 많이 두껍게 잘라내는 것처럼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재활용이 너무 복잡해서 다 버려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저희가 미생물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많이 다시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으로 재탄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어로는 물질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13%인 상황에서 유럽처럼 30%를 넘는 아직 차이가 꽤 있군요. 네.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라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 개인이 가정에서는 뭐를 더 하면 좋을까요? 가정에서는 적어도 이게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양념이 그대로 다 묻어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자주 보시죠, 사실. 그게 이제 세척액도 사실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빡빡 닦으시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유통할 때 냄새가 안 날 정도. 이게 길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 보관도 되게 오래되는데 그러면 이게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살짝 유분기가 있네, 없애면 좋겠지만 일단 냄새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 양념장이 없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한 번만 쓰기라도 닦아주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9회 창업을 하셨는데 내가 그때 너무 빨랐던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언제 그런 생각 드셨어요? 언제? 뭐 실험이 거의 1년 동안 실패만 한 실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이거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한 번 실험할 때도 너무 많은 내 노력과 사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 호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그냥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면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좀 더 다른 기업을 다니고 와서 경험을 쌓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하니는 못했어. 나 그때 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언제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생 분들도 많이 보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되게 힘들다고 이 연구 다시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냥 지금 빨리 해버리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늘 전국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혹은 이제 개인이니까 나 한 사람이 뭐 이거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우리 서동훈 대표 대단하다. 아마 여러분들 계실 텐데 뭐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얘기 남기실까요? 비유를 또 네, 네, 네. 들고 싶은데요. 비유 좋아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이 건물을 쌓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뭐 꼭 거중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벽돌을 하나 올린 그 사람의 팔 그 행동, 그 에너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다 그런 조그마한 벽돌 쌓는 그 내 팔이 모여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의미가 없다. 벽돌 하나 없어봤자 티 안 나지. 그럼요. 티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건물을 만든 건 그거 하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문제라는 것도 티끌 모아 태산으로 문제가 된 것처럼 환경문제 해결도 티끌 빼서 없애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서동훈 대표님과 얘기 나누면서 저는 너무 계속 감탄을 하게 되네요. 하시는 일을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저희 팀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라의 서동훈 대표님이었습니다.